새로운 부자의 탄생 넷마블 세븐 포커 4원 잡고 가구요 에이스 가져가겠죠 왜냐면 백스트레이트와 플러시 둘 다 가져갈 수 있구요 4원 콜 야 6,5,5에서 너무 기다린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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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툴 됐어. 아툴.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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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툴 됐어. 아툴. 콜 받으면 이렇게. 아. 아이씨. 아툴 잡은게. 펜이 됐네요. 다이. 폴. 어머. 마투로 풀을 쳤습니다. 죽었어. 더 쳤어야지. 받았을 것 같긴 하고. 지금. 마투로. 마투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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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다이. 육봉인가. 팔천. 바다나. 5억 있는데.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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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힝. 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 달려봐봅시다. 차. 요거인데. 예. 요거는. 어구. 여보? 아. 맥주 한잔 마시더니. 해롱해롱합니다. 불. 나 요풍인줄 모르고 뭐 홀리지 이번에 그림 맞추고 있어 원패의 소중함을 잡고 나 지금 지금 애들이 약세죠 59에서 삥은 센거 아니죠 고민하고 다이 할거 같구요 풀 다이 맹간에선 먹겠네요 삥이죠 풀 다이하죠 자 3억 가지고 이제 1억 1억 땄네요 1억 9천 땄으니까 아 육공자고 고르고 있었으니 자 모양있고 에이스 강한가 내렸습니다 모양 숨기고 마완 풀 풀 콜 4천만원 돈입니까 여러분 또 풀 콜받네 새끼봐 빡치네 아니 마을이었으니까 우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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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얄이 많으니까 아카마 20명 20명 9명 recurse 이렇게 올인하는 거 습관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특히나 이런 이 모바일 인터넷에서는 또 돈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나가는 걸 알아요 무서워질 않아요 펑카가 잘 안 먹힙니다 고액방에서 좀 먹혀요 1억 이런 데 있잖아요 저희땐 뭘 골라야 될까요 원피에 소중함 잡고 스트레이트 붙이죠 어머 아트 괜찮아 괜찮아 애들 나오는 거 봐서 돌 비오는 거 아니야 돌 돌 헐 어머 어머 집 떴어 차 들어오는 소리 있어 있어 텐 텐 텐 풀하우스 다이 어머 아 액면에 지금 액면에 텐봉 떠갖고 다 죽었어 에이스 꽂혀갖고 텐집이었는데 원피어 잡았는데 원피어가 있었고 아원 있었고 액면에 텐 텐텐텐 꽂힌거야 사그리 죽어버리지 아 아따 이제 운이 없는 거지 에이 에이 씨 헐 헐 헐 헐 헐 헐 아 거기서 액면에 자 1 2 3 4죠 5 뜨면 돼요 에 헐 비싸지 않으니까 갑니다 뜰 리가 없죠 띵 헐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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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헐 이게 더 많이 버 헐 헐 오우 3호를 가지고 벌써 13억야 여러분 저 13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10억을 땄잖아요 2버려 로엘로가 아 아 아 그래서 원래는 이정도 되면 죽어야됩니다 싸자네 아 어떡하죠 다이저 다이저브 진통으로 이용 먹었네 아 나 세게 칠거야 어떤 날은 세게 치고 싶다 있잖아 소원풀이 하는거죠 버려 아따 세게 친나더니 삥치고 있어 풀풀풀 아 다다다다다다 다이씨 에이 다섯 번 한판에 1억씩만 해 그래? 1억 기준으로? 1억씩만 그러면은 다섯 번 10억 들어오니까 아 그렇지 기본 10억은 주니까 나름 합리적인데 응? 폴 2등이네 돈으로 13억 19억 2억 욕버려 자 욕버리고 다이아 가져오고 하아 닭대가리 2원패 풀 풀 풀 풀 풀 풀 풀 어 풀 헐 헐 제발 자 플러시 떠라 얘 플러시 떠라 플러시 떴기를 아 누치는거 같아 다이 다이 아아아아아아아아 킹한거 치울까 시 누칠까 아 이건 애들 폐가 안좋아서입니다 뭐 플러시 잡은 애들은 안죽죠 폐가 안좋았던거야 플러시 잡은 애는 또 치고 나올 수 있거든요 아이씨 뭐 투 쓰리 가자 1 2 3 가야지 사막 자 4 5면 됩니다 풀 2는 빠졌고 4 하나 빠졌구요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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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빙 폴 폴 아이씨 폴 폴 폴 또 폴 폴 폴 다이 え 폴 폴 젠거 내놓고 폴 폴 치 폴 폴 폴 폴 폴 폴 이거 폴 폴 폴 폴 폴 애들 상황봐서 올이냐? 5,900? 아이씨 올인한 애들은 절대 안죽습니다 이미 돈 냈기 때문에 펑크 안 먹힙니다 올인해놓고 죽을 놈 있을까? 없거든 23억 오메오메 또 벌었습니다 여러분 30억 벌었어 10배로 벌었어 10배로 벌었어 존나 잘한다 우리 야 3억갖고 10배 아툴가 더 낫지 아툴가 더 낫지 아따 콜 콜 눌러놓네요 콜 콜 콜 콜 콜 콜 다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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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х awning 콜 콜 콜 열얼 짠 sex 같다 통 황 젊 소중함 자 245 인데 별로 좋진 않아요 자 1억빵일 때 음 1억빵 아니잖아 1억빵 아냐아냐 자 3 들어오면 되죠 1 2 3 4 5 니까 1억이네 어우 쎄네 쎄네 콜 어머 에펙스 트레이트 나야 아니잖아 풀 풀 가 풀 다이가 다이 어머 뭐야 이 자식 오 이번엔 진통으로 9억 벌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목표 얼마 4천억 4천억 꿈은 이루어진다 10제이크 K 90제이크 양빵 팔 또는 K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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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달 화이트 페다 달 아 예야 내가 죽었으면 너는 좀 가주지 자 강하게 갑니다 다시 4천억 4천억 콜 4천억 콜 사버려 4천억입니다 짜원 짜투 콜 콜 콜 콜 폴 아잉 아잉 달고 가자 달고 가자 풀 멜드에서 떠야 돼 히든에서 뜰 애들이 있어야 미쳐 돌아가 짜집으로 바뀌었어 육집에서 짜집 짜짜짜 666 풀쳐 죽어 용기와 기백을 잃지마 아잉 솔직히 잘했다 합쳤어도 얼마였어? 29억 자 여러분 4천억 3억으로 시작해서 4천억 됩니다 돼요 자 일단 액면이 스트레이트로 보여요 애들한테 위장하기는 괜찮아요 폴 폴 5,6,7,8,9,10 10,7,9,10 죽어 자 지금 강세에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펑크하더라도 한 놈은 진통이겠죠 플러시 액면으로 아잉 이쪽에 플러시가 터졌네요 펑크했던 걸로 자 이번에 한 20억 내에서 써보겠습니다 자 이 액면이 어떻게 펼쳐지는데에 따라서 박 폴 폴 액면이 무섭지가 않아요 빙 콜 콜 박 폴 콜 콜 자 빙 자 육구에 쳐놓은게 있어서 다이 콜 콜 콜 콜 아잉 원패 나 7원 여러분 4천원 갑니다 럭키 힐러만 4천원 잘 번다 뭐 버려야 돼 2벌 해야지 당연히 센거 내놔 2 Kathryn si 아이씨 4 꼴 4 콜만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오우씨 사 탑 아 이거 버려봐요 2원이잖아 자 근데 4 플러시에요 2억인데 들어가보죠 2억은 콜 콜 아아 50개씩 우리 약한척한거야 꼬신거야 저쪽을 생각났어 오 23호 빨리 아 참모 어떻게 된거야 자 어떻게 해야돼 9버려 9버려 3 4 6 7 참모 2 3 4 7 갈건 아닌데 책이니까 가봅니다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갑니다 원래는 죽어야 돼 이거 뭐 있다가 아 죽어야 돼 자 여러분 근데 50억 이거 정말 큰 종잣돈이에요 3억 갖고 이거 버는거 아냐 지금 그러면 47억 빙 자 심리적으로 일축되면 안됩니다 제압을 해야 됩니다 자 센거 한판을 쳐줍니다 히든해서 꺾어버리더라도 죽더라도 세단 이미지를 이제 줍니다 뭐 띵동한거 보니까 이럴때 터지면 잘 터진다는 얘기에요 5 6 5 6 7 8 9 가 아따 아따 4 4 5 4 5 5 7 9 쾅쾅쾅 좋아 오늘은 느낌대로 가는 거야 그런 날 있잖아요 맨날 그러면 안되지만 오늘은 느낌대로 어 플러스 19억 돈이야 이거 먹을라고 인건비도 안 나온거야? 자 뻥카로 먹겠습니다 이번에 예고제 어머 어머 아이씨 아이씨 뻥카로 먹습니다 걸 걸 띵 다이 뻥카로 먹습니다 불 다이 콜 어린 어머 오린이다 이 새끼야 콜 이루와 아트로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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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누아 엔누아 나 잘했죠? 하이팡 한번 해봐 얼마 먹었어 81억 하이 뻥카인데 히드넨스 떠갖고 요렇게 치면 안됩니다 사실은 요렇게 치는건 결코 잘했다고 할수있지 아니할수 없지 아니하지 않아요?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자 다이아 있구요 구 버려 하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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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건 겨울 콜 콜 콜 다이 혼나 bestimmt 2천억 준비됐어? 가자 1천억 1천억 2천억 죽어 2천억 2천억 인 듯 행동하면 따라 들어옵니다 좋은 패 잡았을 때 가슴 안구석이 쓰린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먹힙니다 돈만 안할 때는 먹혀 빙 빙 빙이니까 갑니다 아따 빙 다이 다이 심상성 반응 선 1천억 3천억 2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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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억 1천억 2천억 1천억 3천억 4천0 3천억 4척 4천억 4천1 5천0 4천0 5천5 목표가 강하기때문에 칠봉 타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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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투 줄 나왔죠 잘 죽었잖아 애들 기상이래 잘 죽었잖아 나는 보여줄라고 그렇지 한번 보여줄라고 하하하하 또 이불인 얘기 있잖아 다음반에도 자 뭐 골라야돼 까버려 까 까버려야지 그렇지 까버려 액면에 에이스 원페어 꽂혔어요 콜 마투래 콜 콜 콜 아직 변하면 너들 다 죽는다 진짜 컥 나 stip 기다리고 있었네 콜라 콜 불 이 자식 나이 힛 힛 버리 생각 하고 쳤거든 진짜면 받겠지 지가 먼저 선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선이 중요해요 이렇게 지 그거 하이 투표가 하이 투표가 6, 7 아, 풀 풀 풀 팔 들어오면 돼 어머, 팔 싸, 싸, 싸 풀 죽음, 죽음 죽음 아니, 그니까 죽는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 Manual 심으놈 자막 배틀 대신 숙... 교대 되 바짐 끝 원 천만 방 10억까지 저기 가는거고 4 9 자 가봅시다 자 점점 방이 커져갑니다 불 콜 콜 콜 아웃 콜 콜 아웃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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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침 죽음 죽음 콜 아우 씨끼 얘가 저를 살려준거에요 사실은 얘 때문에 꺾었는데 살려준거네요 자 그러니까 죽는거를 창피하면 안됩니다 8번에 8번에 8 8 8 8 8 7 8 50 가 가자 가자 6 7 8 10 6 1 5 죽음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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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라씨고 새끼 뭐지 나 집 떴으면 어떡할라고 쟤네 떴어 쟤 아 내가 집 떴으면 어떡할라고 이거 집 떴으면 얜 지금 망한 겁니다 아 망하진 않는데 돈이 많구나 너무 과감한데 아 돈이 크지 않으니까 지 있는 거 다 들어가도 돈 남는다 이거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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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arrib 밥 띵 띵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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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콧구멍 다이 콧구멍 콧구멍 폐가 좋으면 잘 따라가고 폐가 나쁘면 무조건 죽는 10억 10억이 또 소중해졌어요 아 나 자만심상해 여러분 지킵니다 약속 지킵니다 지킵니다 빠지 넓 지킵니다 레슨 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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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킵니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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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것도 아니고 떴어도 스트레이트는 이렇게 센 패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원패어 투패어 트리플 스트레이트 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에요 근데 사실은 스트레이트보다 더 광분하는게 트리플의 사람들이 광분해 왜 이상하게 4장 모이면 포카한데 거기서 하나 빠졌거든 그래서 그런게 좀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탈원 얌 면 즉 풀 거롱한게 나오니까 따라갑니다 젠 Greg 프롱 2억 돈이냐고 그것도 플롱 액 삥치면 다 invigor한다 ecc clarify 아 먹어라 이새끼야 지금 465억 갖고 내가 몇천억 있던 사람이야 옛날얘기 했지만 자 3원 좀 8보단 7이 가깝죠? 3원 폐가 가리고 콜만 콧구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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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만 콧구멍 콜만 콜만ений 콜 우리는 disputes 나 지금 떠주는 어봉 어느 다방 어봉이니? 집 가자 집 가자 집 가자 집 가자 2 3 4 5도 괜찮고 풀 나도 가끔 그래 근데 금액이 너무 커지면 어휴 씨 나 얘 또 강하게 나올 거란 말야 응 삥 아이 키우면 안 돼 지금 내가 얘는 또 풀 나올 거란 말야 풀 삥 으아아어어어어어 아으으 아으으아 아아아악 Auto 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그렇지만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3억이에요 아니 우리가 약속은 뭐라고 했지 3억으로 2천억 만든다 했잖아 그치 다시 약속은 원상태로 왔어요 왜 이래 왜 안돼 야 다시 신기일전 트리플이 왜 봉인지 아세요 트리플 잡은 애들이 봉되는 경우가 많아서 봉인겁니다 씁쓸한 뒷맛 아 야 속전속별로 치자 자 3,4,5 사완 2,3,4,5 양빵 고생 뭐있어? 우리에게 럭퓨이 있다고 콜 자 1더라 사투 이런거 필요없다고 콜 콜 콜 콜 단가 이씨 콜 콜 콜 콜 콜 야 야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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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집 떴어 아집 근데 씨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먹어 아집이야 아 사집이구나 씨 콜 얼마 먹었냐 11억 여러분 보고 템이니라 아 12억 떴어 하하하하 나 4자를 짜가갖고 아집인줄 알았어 에이스가 있지도 않았는데 오봉야? 오봉 오봉 나 미쳐 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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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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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구멍 파기 아이씨 알콜이 되거든요 그래 자 호가든 협찬입니다 플라시 이겼습니다 얼마 15억 음주하고 방송도 안되지만 음주포커 망하는 지름길이라는거 지금 잘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23억이야 순수하게 땄어 지금 볼 안키워 볼 어머 근데 90JQK야 나 지금 줄 됐잖아 줄 됐어 어머 풀 아니 근데 줄이 여러분 스트레이트가 센거 아닙니다 얘 지금 플러시각이네 아따 시벅이야 또 콜만 제발 히든까지만 가자 세게 치지마 제발 얘는 못치고 없어서 못치고 콜 콜 어머 백줄이야 야 얘 봐 되게 겸손하네 괜찮아 잘했어 이 캣다는 소리 들어갔겠지? 그렇지 우린 지금 이러니까 음주라고 뻥치는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음주한다는거 확실히 보여요 그렇지 0.45%냐 이거 광고 광고 광고효과를 광고받아야되니까 응 호가든 먹는다고 확실히 이게 호가든 이게 뒷맛이 향긋합니다 콜 콜 콜 콜 시원하다 오늘 우린 약속 못 지켜두 술때문이었다고 기자 그러면서 광고를 받아야되니까 응 호가든 맥주는 호가든 확실히 호가든이 맛있네 안주는 호주부 Chou 야 너무 대놓고 오는겁니다 야 그러면 음료수고 뭐 피존말통이고 싼데는 어디야? B 짜루 그렇지 네이버에서 B 짜루 닦아 어유어 마트야 아유 나 육봉인줄 알았다 콜 콜 콜 콜 콜 마트정류는 괜찮아 콜 오우 오구였었구나 불 절 절 어머? 뒷걸이 땡겨온다 사먹받어 절 절 플러스 마담뿔러시 어른 원줄 때문에 변명할게 있어 다이해 이거 전부 더 왈쥬 쟤 이제 쟤 월쥬 처럼 쟤 을 올라 술등하고 탁 출중하다를 줄여서 자 오늘 그럼 감으로 치자 오늘은 그냥 그냥 확 내려놓고 감으로 치는 날 물론 2벌이요 물론 좋은 아니다 2벌이는게 아니지 콜럿이 갖고 와야지 9벌이요 그럼 응 9벌이요 요거한 오늘 감으로 칩니다 6 7 8 돌 돌 돌 돌 칠투 빙 치우지마 돌 돌 파기 돌 야 풀 풀 풀 풀 풀 합 아 봤네 또 아 하이투 편 아 하이투 아냐 구투르 자 이놈 이름 뭐니 너 이름 뭐니 329억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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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네 오치 얘가 오치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빠른리빨리 빠른방을 내가 만들어버릴까 아하 느린게 홀 홀 홀 홀 느낌으로 홀 잡아놔 아하 카카가 있으니까 아하 짜투 승 팔 툭 팔 툭 객에다가 아하 질러 질러 아하 여러분 보세요 술먹으니까 질러질러가 나오죠 백스트리트가 아따 아따 풀 풀 풀 도배야 초반에 이거 몇 억방이야 이거 팔 팔 오구에 천만방이네 천망 빙 천만에 오구 뭔 소리야 처음에 다섯장 주고 시작하는거고 천만 배팅 이거 음 느낌좋다 이번에 종신아 느낌좋아 3벌 해야지 느낌 아뇨 그래 자 3 삥 삥 코파기 들어가 코딱지 구냥 콧구냥 쑤셔 2억 2억까지 괜찮아 아따 다이달 다이 폴 다이 뭔지 보자 제발 절아 삥 꺾지마 아이씨 자 이번엔 뻥카 한번 해볼게 잡아봐 자 뻥카란 이렇게 치는거 다른거 해줄게 자 뻥카는 말이야 음 이거 다음 꽃 치는걸 봐야돼 그냥 친다고 치는게 아니라 응 무대뽀은 아니지 그래 액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빙 폴 액면 나네 콜만 폴하기로 뻥카 안 돼 액면이 나네 삥 다이 폴 폴 아따 폴 폴 올레 폴 맞 캬 나 지금 야 517억, 240억 진짜 초라해진다 초라하아 아이씨 버리면 족족 들어오네 빙,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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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할아버지 있다면 제가 잣대구요 트리플 정도 걸리면 어머 얘가 지금 심상치 않아 고민하잖아 34억 아 이 새끼 지금 내 돈만큼 보고 치는 거야 그런 거야 알지 너 네 돈만큼 다 갈 테니까 해봐 급한으로 끝장내고 싶으면 해봐 잘 죽은 거야 원래 이렇게 못 죽어 이 상태에서 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씨 풀 아이씨 죽어야 되는데 원래 콧구년 카원 빙 돌 돌 얘는 또 하프풀이지 하프풀 얘는 또 풀 나오지 다 예상되잖아 17억 아 돈 없으니까 미치겠네 럭키 휠이죠 100억 한 번쯤 두려 불란게 풀 자 두판 돌면 럭키 휠 들어옵니다 럭키 휠 이쇼 100억 한번 그럼 나 진짜 뻥카로만 칠거야 무조건 칠거야 2원으로도 사람이 미치면요 A하고 4가 비슷하게 보여 자 에이스 가야겠죠 자 포커 신이시여 포카리 스웨트만 먹을 거고 포카침만 먹을 겁니다 안주는 고주부 맥주는 돌 이ыт 인공 도 도 돈인데 10억 은 안 돼 꺅 꺅 꺅 꺅 꺅 감작으로 주면 안 돼 응 300억 있으시면 들어가야지 싸다고 근데 20억이잖아 헐 풀린 아우 나 열강들 뜨메껴서 마치 우리나라를 보는거 같애 중국이 방귀 끼면 냄새맞고 쓰러지고 미국이 재채기하면 감기 흘리고 흠 341억? 이 건 쎘어 여러분 살아나겠습니다 지금 약속만 계속하고 있지만 칠 버려 있으세요 버리면 들어와 미쳐 풀 풀 역돈이냐고 코파기는 이런거에요 여기서 죽어야되요 풀라면 풀 자 애들도 지금 제가 코파기하는거 알아요? 근데 이 양반 잘부탁 계속 풀풀하다가 맛갔거든요 아까 400몇억 있었던 사람인데 맛가잖아요 밭으로 먹었네 왜만 먹었어 50여 아 163억? 뭐지? 어떻게 된거지? 포카시니 좀 돈 좀 주가서 56 하아 어 어떻게 된거야 오오오오오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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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얘들 동태를 살펴봐야돼 별거없어 별거없어 자 다이입니다 아이씨 다이고 들어갈까? 풀 스트레이트네 스트레이트 아니면 삼봉 자 승부를 걸었습니다 풀 트리플이지? 딱 맞추지 스트레이트 아니면 동 1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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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있잖아 약속 소중한 약속 지키겠습니다 아냐 이때는 백줄도 봐야되니까 뭐 지켜도 봐주는거야 우리는 음주를 깔았잖아 복 contract 술 만들기 자 así 죽 그치 맥 주캔에 지금 auf 죽 an cm 참 좀 불 약속이 안 지켰는 그러면 양심의 털 애기가 없는 거지 789 할까? 할까? 789 잘자? 아유 C뎅다 이게 이게 뭐니 마담바리면... 이상하다 계속 버리면 그게 들어온다? 결실 털 있는데 마블 게임은 버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게임줏을 하고 있다니 어마어마 Cec뎅 털 벌 사억 돈이야? 털 털 털 제발 제발 털 털 쪼개 10 플러시야? 아 마담 플러시? 콜만 받아? 콜만 받아? 돈으로 죽일라고 아니 여러분 저 칭찬해 줘야 돼 지금 얘가 뭐지? 나 뭐였냐? 마담 플러시가 얘 카 플러시네 예상하면 그냥 콜만 받는 거지 막 미쳐 돌아가지 않아 여러분 칭찬 받아야 돼요 정말 사람들 마음 좀 넓게 쓰자구요 콜만 들어간 건 잘한 거죠 막 플러시만 잡으면 막 미쳐 돌아갔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잘한 겁니다 카 플러시 같으니까 죽었잖아 아니 아니 콕콕 코 팠잖아요 카트야 씨 새끼들아 죽어라 트리플이야? 아 나 진짜 봉, 봉들, 봉새끼들 자 이번에는 계속 하프로 3원 아이씨 그렇게 가긴 3,4 붙일까? 이리 붙이자 3,4,5 3,4,5 돌 돌 돌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6,9 부터 조심해야 돼 3,4,5,6 양빵이야 2 또는 7 7 하나 하나 빠졌고 2 하나도 안 보여 30억 개새끼들 아 욕하면 안 돼 10세 아 욕하면 안 된나니까 왜 이렇게 욕을 하니 너는 욕을 하지 말라니까 정신아 아이씨 그만해 그래? 넌 그게 말려주더라 욕하는 거 보면 안 돼 짜 짜 우리 몇 억 약속했니? 지킬지 안 지킬지 몰라도 몇 억 약속했어 난 말하고 있지 않아 야 뽀뿌랏이야 2번의 기회가 더 있고 원패가 있고 마담 있고 9억 돈이냐고 원래 못하는 애들이 이런거 손가락 막 이 분이네 아이씨 아이씨 원래 못하는 애들이 이런거 손가락 막 꼭 이런거 하지마 2,3,4 가이씨 아이씨 가 2,3,4 가 사원 용기 100배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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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대 빙 빙 빙 유 빨리해 4 월 아나 이래서 나라가 복지가 필요합니다 없는 사람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응? 또 급계를 박탈담으로써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길을 아예 못 찾아나가니까 뭐래 자 5 6 7 3 어려 5 6 7이제 7원 아 원패어 주지만 좀 아 학교가 다 끝나네 2억 돈이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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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좀 가자 이 자식들아 다이 다이 여기서 막 여러분 집 뜰거 같죠? 없는 돈에선 죽어줘야 돼 근데 돈이 많은데 이 푼 돈이다 그러면 가주죠 그냥 로또 천원짜리 산다는 마음으로 돈이 많으니까 천원짜리 갔잖아 그냥 한장 더 받아봐서 7집이나 5집 뜰까 하고 가는건데 없으면 가면 안 돼요 뭐 골라야 돼? 3벌이요 3? 그래 스트레이터로 한번 가? 괜찮은데? 5집 찬스 5집 붜 가격에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오리는 한다고 생각해 오리는 아니니까 힝 힝 힝 힝 힝 힝 힝 맛이 갔습니다 힝힝 오늘판은 오늘판이 이겼어 야 그러면 우리가 몇 판만에 한다고 아니라 3억으로 2천 한다른다고 했지 몇번만에 안했잖아 아이 그러면은 정치인 다 됐어 오늘판은 콩구멍 파도 안 돼 우린 이게 안 들어 온 거야 그러면은 사황극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한 번은 딜러주는 거 하고 또 한번은 다른 인식을 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목표 금액이 없어 그래 상황극이야 상황극 대신 맨 우리가 실험을 해주는 거야 세게 쳐주는 거 한번 가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무조건 가주는 거야 우리가 결심했더니 바로 줄 뜨잖아 풀 이 새끼다 히든까지 못 가게 합니다 애들 비전 카드 막 뒤에 뭐 뜰까 하고 쫓아 놓은 것들 죽여버리게 풀로 갑니다 비전들 못 들어오게 풀 가 올인 새끼야 못 들어오지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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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야 오늘은 목표 달성 인덤뼈 좋아 그러면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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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패어로 미련을 버리고요 마투가 이겼고 아원 1패어로 또 미련을 못버리고 들어갔죠 아이씨 나 질를래 나 질를래 오늘 그러고 싶은 날 있잖아 여러분 질르고 싶은 날 오늘 상황은 그렇게 질르는 상황으로 봐 질러자 아이씨 나 질럴거야 사먹 혈 받아가지고 또 한방에 사먹을 질려버려 응 오늘은 그냥 스트레스 푸시라고 컨셉을 할게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다이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놈처럼 칠순 있어도 미친놈이 척칠순 있어도 미친놈이 되선 안됩니다 질러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응 좋아 50억 갖고 한번 해보자 삥 헐 아이씨 소심인데 이렇게 치니 아투 승 질러서 어디까지 가나 보자면 좋아 오늘 깡패 뽀카 이완사 활약 자 이완평 蒸 印 숱 콜 Smith 숱 승 reserve 숱 bla ОOne 불 mint elect Ooh 돌 풀러쉬 풀이다 이 자식들아 엔다이 풀러쉬 어우 얘 풀러쉬였네 22억 먹었어 정신아 질르는 걸로 가고 있어 지금 콧구멍보다 더 쉽긴다던데 응 그러니까 질렀땐 질러쉬 스트레스 풀고 살아야지 진짜 돈도 아니고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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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뿅 문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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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호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호구 안 잡히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상황을 우리가 다 보여줘야 돼 좋아 내가 보여줄게 내가 초보는 마음을 모르지만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돈을 달라고 생각했잖아 그래 이거 다 보여줘 그러면 돈 따는 게 아니야? 나 지금 일부러 안 따는 거 알지? 자 배가 볼 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5루 아 이건 아니다 에이스 하나 있지만 11억이잖아 이건 안 돼 이건 죽어야 돼 아니면 뜰지 안 뜰지 모르는데 11억 내가 가진 돈이 그래야 초보들이 뽑고 아 이런구나 한단 말이야 내가 가진 돈이 지금 300억 있으면 한번 가보지 그냥 그러니까 돈이 나올 때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가주는 거지 그때 그렇죠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방송해야 돼 자 그러면 이봉이니까 조금 돈 달라고 방송하면 안 돼 그렇지 자 그러면 나 보여주겠어 이봉이에요 여러분 23455 우리는 어디서 돈을 벌어? 광고로도 지금 맥주 우리 뭐 마셔? 홋가드 안주는 네이버에서 검색은 빗짜루 닷컴 빗 빗 하프로 가 하프하프하프 안 돼 안 돼 여기선 브레이크를 좀 밟을 줄 알아야 돼요 트리플 트리플 있었네 이 트리플인데 이 재수없는 경우죠 이거는 근데 진짜 잘 죽었네 콜만 받길 잘했어 자 이번엔 자 초보 호구들이 하는 짓을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보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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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가 없네 할라 할때는 폐가 좋네 칼을 벌이야 그일때는 아유 모양도 좋고 자 마원 자 두 장 남았어요 호구들은 이때 몇 장 남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다섯 장 세븐포카야 일곱 장으로 하는 거야 자 6구 여섯 번째 풀 풀 1억이잖아 내가 54억 있잖아 이걸 할 수 있지 왜? 마원이 있기 때문에 풀 안 떴잖아 여기서 꺾어도 돼 이렇게 하면 돼 알았죠 너 또 이렇게 사다 놓고 막 이렇게 안 됐다가 슬퍼하거나 낙담하나요? 3,000원씩 사 놓고 우리가 맥수 따는 소리만 들려놓고 안 먹는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버려 백스트레이트 플러시 야 백스트레이트 플러시 1,2,3,4,5 백스트레이트 플러시 얼마 안 보여줘 그냥 플러시면 안 돼 풀 풀 풀 풀 풀 풀 활 영ling 벌려 아 훌 벌 마지막 혈다 펄 허리 이건 지금 포블러시 같아 고민한가 보니깐 체크 툴 툴 툴 툴 툴 툴 돈이 늘어나 라면 끓이려고 찬장 열면 돈 떨어져서 아주 그냥 아 짜증나 돈 때문에 라면도 못 끓여먹어 자 이거 에이스 가시 하트 붙여주고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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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건데 없네 벽 좀더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벡 벽 그러면 증명 해주자 자 구구단을 니가 지금 14캔집 아셨잖아 구구단을 낼게 2,7에 18 어휴 취했네 취했어 얜 진짜 취했네 이거 뭐 소개 어휴 취했네 얘가 니가 문제 내봐 불 구구단 내봐 야야야야야 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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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이야 뻥 야 구구단 문제 내봐 나 난 술 먹어도 안 틀린다는 거 보여줄게 야 내봐 73 놀랬지? 술먹고 너는 틀려도 나는 안 틀리잖아 팔이지 어떡해 너 왜 호가든 주다 말아 너 협찬 끊겼냐 20억이야 그냥 풀 한 번 칠까 20억 20억 쳐 100억 남겨 콜 콜 콜 받네 어머 다이 마운틴 트리플 어우 씨 어우 씨 싸대게 맞은 기분 이 새끼들 사이드 섰기 때문에 나 20억 안 준 거야 지금 자 뭐 해야 돼 마단 버려 그렇지 왜지 플러시 그러면 초보들하고 칠 때는 강한 걸 내놓는 게 좋아 초보들이 아닌데 초보 초보들하고 칠 때는 액면이 좋을 때 뻥카가 먹혀 1 2 3 4 오잖아 지금 그제 여기 3꽃 치면 강하게 나가는 거야 풀이 다인 자식들아 돈이 1억도 안 넘었는데 2꽃 어 1 이것도 괜찮아 어머 제가 풀 쳤으니까 따라가 그냥 따라만 가 아이씨 얜 또 풀 나오지 다이 여기도 다이 콜 너 근데 왜 호관을 안 주고 해준 거야 호관은 이 씨앗이 땡기 없어 냉동실에 넣었는데 왜 6개를 아 알았다 12개씩 먹었다는데 자 먹는 소리 ASMR 어 어 골라야 돼 골라야 야 4원패 찢어버려 아 그렇구나 카운이 낫지 자 봐봐 어? 잠깐만 맥스냐? 응 형 좋은데? 맥주는 맥스 풀 형 좋은데? 뭔지도 모르고 맛만 보고 맥스를 알아? 야 그 테이블 밑에 숨겼는데 내가 맞췄네 자 자 콜콜콜콜콜 자 히든까지 갔어 카투야 카투 삥 풀 이 새끼 이 새끼 이거 뻥카 같은데 여기서 아프다 이 자식아 죽어 새끼야 죽어 뻥칸거 알아 에히히히히 뻥칸어 진짜야 진짜 꺾었어 금액이 싸서 금액이 비쌌으면 못했어 금액이 비쌌으면 못했어 흠 자 3 텐원 자 하트는 아무 연관성 없죠 텐원 페어 가져가고 이것도 연관이 없어서 그러면 7 8 9 10 가깝잖아 그러니까 3 벌이고 7 붙이는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원페어가 있기 때문에 카가 뜨면 카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풀인데 싸잖아요 500만이잖아 콜만 따라가는거야 풀 한번 더 나았죠 그래도 2500만이잖아 못봤어 몇 번 더 맞bek 잘 본다 Silk 그렇라면 멕측 안 보고store наш 맛을 달리 하여 하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이씨 자 10. J. Q. K 맥스에 있어 너 돈 받았냐 사실은 아까 나제 맥스 회장님 왔다갔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밥 죽어야 해 그러니까 저게 뭐야 저 내가 이번에 진짜 세게 펑카를 펴볼게 그 대신에 액면을 보고 액면이 호구들하고 칠 때 초보들하고 칠 때는 액면 좋을 때 그 다음에 중수 이상하고 칠 땐 액면이 안 좋을 때 펑카를 치는 거야 대신에 곶가방 예를 들어서 뭐 300원 쌓였고 뭐 500원 쌓였을 땐 하면 안 돼 자 텐벌이요 버릴까? 응 그러고 펑카를 쳐 그래 5원 일단 5원 꽂혀서 템벌이요 10ature 풀 아 수 급하니깐 세발주거를 주발주거래 주발주거 자 그나저나 코너 맥그리거와 메이웨더의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개 대결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타이슨 경기 못지않게 예매율이 굉장히 좋다고 그렇지만 LA 도박사들은 오히려 복싱 룰로 붙는데도 메이웨더를 점친게 아니라 코너 맥그리거를 점쳤다고 합니다 물론 나이는 맥그리거가 더 어려요 얼굴은 더 삭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억이지 풀 어머? 풀풀? 5억 돈이냐고 하압 다이 자식아 얘 또 나오면 멋든거야 오한이 온다 체크 트리플 가지고 미친놈이지 이건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7봉에는 눈 돌아간거야 얘 54억 자 10분안에 없어집니다 약속 지금 어 그럼 이번엔 얘 없애기 그렇게 오케이 이거 없애줄게 없애줄게 이런식으로 만들자고 아이 좋아 컨텐츠 좋은데 얘는 54억이죠 그럼 이제는 우리는 신중해야돼 응 여지껏 장난이하는데 이제는 얘 하나를 없애야되니까 신중하게 그럼 우리 실력 진짜 발휘해야돼? 그럼 지금까지 놀았는데 지금 A스탑이야 어떻게 해야돼? 아무것도 없어 따위 죽어야지 그치? 쟤를 목표로 얘 지워버리면 돼? 응 오케이 아 나 진짜 지울게 왜냐면 내가 잘나서 뭐 잘난척이 아니라 칠봉해 근데 돈질로 지우면 안돼 그치? 실력으로 우리 우리가 쟤보다 돈이 많잖아 응? 우리가 더 많아? 응 쟤 61억이야 아 나 그런 칠한짓 안해 그래가지고 돈질해가지고 그렇게 죽이면 안돼 나는 그 아래도 못하갔더라 아휴 몇번 제의받았는데 못하갔더라 2... 2원인데 주가버릴까? 2원표언데? 아유 1 2 3이잖아 아유 그래? 풀가? 아유 돈질 아니지 이거는? 응 돈질 아니지 이거는? 그치 얘 얘 61억을 맞춰서 어머 풀 삼투 컬 어우 야 다른데도 막 풀 들어오면 나 괜찮아 이런 돈이냐고 어이씨 얘 죽었네? 죽었네? 죽었네 죽었네 올인이래 죽어야지 삼투는 뭐라 해야지 이거 들어왔다는 삼투압에 어머 23억에 들어왔습니다 비밀에 제가 구독자들 몰라 돈이 늘었는지 모르니까 모르째 자 얘 돈으로 안 죽일거야 우리 그치? 너 돈으로 죽일 생각이야? 안되지 돈으로 죽으면 안되지 아 뭐 이거 이거 버리고 모양 숨겨주고 마원 액면에 마원이야 어우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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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поз 찰난 청소 나 걍 corporations son 청소 천 청소 sigue 빨리 좀 이거 우리가 어차피 풀쳐 아우 괜찮은데? 풀 자 자원인데 자원이 생겼잖아 자 좀 마음 편하게 치니까 좀 먹기 시작합니다 자 56억이 지울거에요 칠봉 가지고 아주 눈 돌아가서 막 포커 다음계급이라고 마투에요 맞아 투페어 맞아 투페어 애들이 약하죠 삥콜콜 풀 약합니다 아직 안 떴습니다 우리는 초보의 심정으로 집 들어가자 형 이겼네 아니 나 한 번 더 있는 줄 알았어 그래 집 들어가자 한거야 해설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신뢰도 확 떨어집니다 자 10원 아이씨 6벌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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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벌여 찢어 발겨 나 갑자기 그게 꽂혔어 아니 근데 10 잘 버렸네 별게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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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없잖아 10벌여 10원인데 지금 자 2장 남았어 오케이 뽀뿔 싸 펑커를 위해서 나는 얘네들이 볼 때는 890제이큐 된거 같잖아 풀 한번 치는거야 이거 버린다 생각하고 어머 얘 뭐 잡았네 플러시 떴어 이거 초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거 지금 뭐 떴다고 아니 얘 뭐 떴어 네 그래 플러시 그래 그래 그건 맞다 범평 얜 또 풀 나오지 얘 죽지마 얜 죽어 근데 죽어 받아줄 필요하니까 그렇지 얘는 지금 떴어 얘는 뻥카가 아니야 이게 지금 광분한거야 얘 빨리 지워야되는데 아, 죽을래. 욕버려, 욕버려. 아이, 버려. 오늘 기분대로 약간... 여러분, 죄송해요. 호구라고 한게 호구새끼라고는 안해. 욕하면 안되. 호구... 아니잖아. 자, 뽀뽀이야. 두 장 남았어.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정도면 괜찮아요. 다섯 개 나오면 힘들어. 다섯 개 남으면 힘들어. 다섯 개 남아. 다섯 개 남아. 오케이, 안 떴어. 출 됐어, 오케이. 근데 플러시가 더 낫겠지? 삼천, 일억도 안 넘었어. 풀 쳐. 육보에서 한 번 쳐 놓는 거야. 호가든 먹을 때는 말짱하든 마는 거고. 맥스 먹으니까 가는구나. 아, 근데 펜은 좋아졌어. 애가 맛이 갔는데, 플러시가 됐어. 나야? 풀. 얘, 원표로 얘 지금 자산사업가야? 46억? 얘 지울라는데 얘가 자꾸 도와주네? 우리 돈은 늘어만 가고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56억 있던 인간이. 응, 뭐가 늘었네. 왜 그래? 럭힐 들어갔나. 아, 이게 판수가 서로 다르니까. 그게 있다. 아, 그럼 쟤 휠 받았어? 휠 받은 거야. 이 새끼 휠 받았네. 야, 그럼 우린 휠 받아야 돼. 얘는 휠 받았을 때, 우린 휠 받자. 갑자기 늘었어. 다이. 아, 저 휠 받았네. 휠. 휠. 휠 받은 개시 얘기. 자, 우린 어떻게 해야 돼? 다이야, 다이, 다이. 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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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기 하나 좀. 막대기. 아, 나 지울라. 근데 얘는 칠봉에 눈 돌아가는 애기 때문에 얘는 절대 돈 못 법니다. 다이. 휠. 자. 합. 다이. 왜 휠 어딨냐고, 이거. 어? 어? 우리도 23번 받았어, 자. 하지만 우린 지금 돈 신경도 안 씁니다. 너 지금 돈 신경 쓰니 혹시? 돈 신경 써? 안 쓰지? 내 돈 뭐 아닌데? 그렇지. 그럼 우린 뭐 신경 쓰고 있어? 요새끼 지울라고. 우리? 아니, 우리 광고. 자, 그럼. 맥주는 무슨 맥주? 콜. 호가든. 야, 지금 광고 기획서 바뀌었어. 아, 맥스? 그렇지. 맥스. 여전히 안주는? 고주부. 우린 이렇게 광고주 친화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네이버에서 뭐 검색? 비. 자루. 아니, 아니. 자루 아니야. 어? 지금 이 새끼 지금. 뭐냐 이거. 짜원이지. 우리보다 높잖아. 다이. 액면을 못 이기는데.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철저히 네 판단으로 할테니까. 자.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판단으로? 어, 오케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하는거야. 아, 완페어에? 소중함. 칠벌이요. 칠벌이요. 오케이. 가까운 거를. 삼사. 와우. 완페어 소중함. 이거 나오잖아. 나 아까 살짝 찢을라 그래서. 플러시로 갈라고. 나도 나도 그랬어 사실은. 나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뭘 그렇게 택해서 그러려는데. 헐. 원페어의. 소중함. 야. 삼봉이 되네. 투패워도 될 수 있는거지. 야. 완피에 소중함. 확실히 고참의 조언을 들어야 돼. 맞아. 원페어의 소중함. 공격이 되네.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호욱 카드. 어허으으으으으으 여기. 요거 달구가야 돼 달구가야되. 콜만 갈까? 콜로가 콜로가 콜 달구가자. 그래서 얘네들이 히드네잇 터져줘야 돼. 막 터져줘. 터져줘 막. 플러시 터지고 스트레이트 터지고. 나야 또. 아니지. 에이. 풀. 그렇지. 풀쳐야지. 죽진 않아 야. 아이C. 죽진 않아. 콜. 포카드 땡깝 폴 콜 박 폴 폴 폴 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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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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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새끼들 말이야 띵 골 어떡해 카원인데 풀 한번 쳐 자 6구니까 6구에서 풀풀 이럴 때 얘를 한번 봐줘야 됩니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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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막 난리난거야 얘는 트리플만 뜨면 미쳐버림이니까 그나저네 얘 언제 지우냐 우리 휠이야 이거 지금 초반엔 무조건 풀치는거야 왜냐면 싸자네 뽀뿔 풀 자 뽀뿔이기 때문에 애들이 또 보는건 로얄이 많잖아 풀치는거야 영향력을 행사하는거죠 얘 갑자기 풀로 돌아섰어 아봉이네 우리는 콜만 왜 뽀뿔이기 때문에 그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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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떴어 떴어 얘 아봉이 알아 제발 풀쳐라 폭하면 돼 뒤지는거고 할수없어 또 쳐 겁나지 또 쳐 진짜 77억이지 안 떴다 오케이 잘했어 55억 거기다 10억 들어와서 여러분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부탁이에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8월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월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월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 난 지금 야 8월에 새해 복 많이 받는게 나뿐 말이야? 아니잖아 그지 길러 6월 콜 콜 콜 2번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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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총 판돈 11억 콜 콜 우리가 설명할 것도 없어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어 칠투로 쳤는데 사원이 받아버렸어 음 이거는 어려워 1,2,3,4,5도 연결되고 5,6도 연결되고 자 액면 괜찮아 하트하트하트 그다음 마당목해 있어 풀 풀 풀 풀 풀 아이씨 괜찮아 이게 있어 삥이지? 얘 약하면 풀 풀 아 사이드 이 새끼 잔돈털이야 아 나 큰일났네 큰일났네 아무것도 없는데 얜 안죽어 그럼 죽어야 돼 올인했기 때문에 풀 응 죽어야 돼 얘는 절대 안죽어 올인했기 때문에 콜 하지 책임이야 아투 안녕 잔돈터리 맞췄잖아 야 올인한 애는 건드리는게 아니에요 아 내 폐가 괜찮으면 저놈이 뻥까 같다 그러면 따라가는데 바닥 버려 바닥 버려 바닥 버리고 2,3,4 연결되고 아니면 4,5,6,7 연결되고 아따 어 이거 뽀뿔 뽀뿔 가치기 폴 우오 풀 돌아가기 전등 저는 이제 플러시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 두 개 안 빠져서 세 개 밖에 안 빠져서 1억 이야 풀쳐 육구에서 풀쳐 그러면 애들이 겁을 먹어 불 불 1억 갈수 있지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죽 불 헐 사봉이야 콜라 야 겸손하기가 사봉인데 콜라 그랬으면 사집인데 풀 죽어 이 새끼야 죽어라 하부 하부 풀 풀 풀 또 풀 아니야 가 재미를 보여주는거 아냐 콜라 그래도 싸 재미가 얼마나 있냐 야 이 새끼야 아니야 우린 괜찮아 술 먹었어 그러지 사집 사집을 날려 사오륙하자 야 이거 못봐도 버릴게 없었네 아아 아 사집 저 새끼가 더 황당했어 왜냐면 사투로 사투를 버렸다 진짜 아 여러분 이게 재미 아니겠습니까 자 8원으로 풀 8,400 돈이야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4,5,6 어 7 들어오면 되네 이거 그냥 이거 이 돈에 그냥 사보는거야 한장 칠 아 띵 아 아 얘 안죽어 콜 받고 죽지마라 아주 말 죽지마라 오케이 어 관리가 늘었어 얘가다 얘가 콜 슬플 원패로 왜이러지 갔어 안녕 안녕 나가 나가 응 얘 얘 지우자 했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두벨 벌려놨어 자 김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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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어진거야 두벨 벌려 두벨 벌려 김빼기 두벨 벌려 음 김 완전 뺐어 어서오 삼 나 얘 지우는게 목표야 아 럭키 휠 이때는 안된데 우리가 쓸 땐 좋은데 욕버려 아 욕버려 아이씨 구십제에 가자 스트레이토 응 구십제에 가 아이씨 에이스 필요도 없어 짜원 풀 처음에 선 잡았을땐 초반에 그냥 가는겁니다 풀 풀 풀 아이씨 삥 삥 바 콜 콜 짜원이 있고 에이스가 있잖아 구십제에 스트레이토는 깨졌고 콜만 콜만 짜투 아아 나 미치겠다 빈 핫 다이 콜 콜 짜원 마투 잘 죽었네 나 짜투였는데 자 이번에 깡패 포커 쎈거 쎈거 내놨습니다 2벌해야지 어 깡패 포커 7패가 아닌데 1 풀 다이 콜 박 콜 콜 콜 콜 콜 랏 자 척 그리고 자 구독자 한 번 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소식이 뜹니다 10GQ 마원이고 이런 거 뜨잖아 구독자 누구누구 아 이정훈님 마원이고 약해 애들이 툴 일단은 버려도 되는 돈이니까 툴 그럼 니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자 눌렀다 아 여기 실시간으로 떠 그니까 실시간 안해더라도 아 볼 수 있는 게 있고 안 볼 수 있는 게 있어 왜냐면 구독 정보를 공개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사람이 누르면은 그 공개로 공개로 눌려 공개로 눌려 내 구독 정보를 표시 안하면 그러면 걔가 했는지 안했는데 인원수는 카운트 되지 안투 아니 내가 요즘 내 아는 사람한테 카톡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 유튜브 하고 하니까 어쩐지 그래서 어제 1500명으로 됐구나 그래서 내가 막 눌리지 해가지고 보내거든 내가 이런거 같이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그 1500명 어제 늘었더라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칠 칠 칠 안 되네 아 그래서 어제 1000명씩 늘은 게 1500명 늘은 게 그거구나 간혹가다 내 카톡으로 게임 초대하네 뭐 게임하는거 아니면 폭합 응 나 나한테 뭐 복권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든 아니 모르는 사람 아니지 나한테 있는 사람이지 그러면 내가 그냥 유튜브 이런거 구독해달라고 보내거든 자 여러분 이런겁니다 우리 구독자의 마음 우리 헤아리입니다 그럼 지금 이 타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거니 야 지금 원패 어디지 삥 밥 천만 장난해 다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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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요 콜 이기잖아 느꼈어 잠깐 멈칫하면서 풀 치는 것도 이상하잖아 준비돼 있으면 바로 나온다니까 이미 메인.. 어 야 야 보냈어 오케이 목표 달성 올인해서 보낸건 아니지만 심상에서 갔어 아 그래? 그래도 약속 지켰잖아 우린 약속 지켜 3원 액면 3원 에이스 있고 아 여기 풀 풀 죽여버려 휘둠까지 가게 되네 콜콜 새싸움이요 아트에요 어우씨 뭐야 형마 이거 뭐지 군대풀이야 싸서 싸서 싸서간거야 아니 싸서간거야 이거 고민하잖아 싸니까 친구야 이거 더 쳤지 안그랬으면 헉 백둘 이 새끼 뭐 떠라 제발 꼬실까? 책? 어따 대고 책이야 일로와 아 얘는 그래도 광분 안했네 콜 받았잖아 응 참 매우 쉬워 약속 지킵니다 우리는 아 우리 사하고 어떡하니 이거 살살 달어 그냥 빨리 싸대기 쳐서 보내 싸대기 쳐야지 싸대기 쳐야지 싸대기 날려? 자 그것도 전 싸대기 날려 전으로? 과일 상한거 과일 하나 던지고 콜 콜 갈지를 입에 물리고 상한갈지 카원 액면에 카원이 떴기 때문에 콜 콜 그럼 이제 카투된 줄 알아요 사람들은 콜 콜 자 십억이야 액면 지금 아 십억 돈이야? 콜 콜 콜 받고 콜 괜찮아 얼마 잃었어? 십억? 돈이야? 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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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 버리면 이 들어오네 미쳐 아주 불 나도 불이다 이 자식아 도박하네 그런 얘기가 있어 불 불 불 불 불 하프 이거 가봐야 짜투 대봐야 개길 수도 없는 거니까 자 이건 다이어야 돼 응 짜툰데 최고 바라보네 짜툰데 짜투는 말 그대로 짜툴이다 음 걸렸네 오른쪽 승 다행이다 오른쪽이라고만 얘기했다 오른쪽 위라고 하려고 했거든 오른쪽 승 맞췄어요 맞췄잖아 오른쪽 승 그랬잖아 다음 3,4,4 가자 이봐 조광지처럼 버리는게 아니라고 이게 하루이틀여야지 계속 이러네 넷마블 세븐 포카 왜이러네 새로운 무자리 탄생 넷마블 세븐 포카 골 골 초단부터 오류가 있어 3,4,5 골 5,8,4 빠졌지 7 빠졌지 돈이 없던 애 지금 봐봐 환돈이 15억인데 우리는 없단ctic 자 죽어 깡패 오줌을 지지싸게 칠거야 돈도 있겠다 이거 다 버릴 생각으로 어떠하프질이야 하프 연주자야? 폴 풀이다 이 자식아 죽어 죽습니다 죽게 돼 있어요 110억이거든 110억 죽게 돼 있어요 깡패 포커 따봉 기분이 어때요? 돈을 보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공간에 쟤 깡패 포커 자문 백스테이트 플러시 아니 백스테이트 124545 깡패 포커 더 들어가 풀 어따 풀지야 도배사야? 질러 풀 질러 깡패 포커가 1억밖에 안 되잖아 판도인이 1억 어머 이번에 다 강세야? 그렇지만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울면 안 돼 짜장도 안 돼 짬뽕만 돼 오 이번에 쎄다 다이 다이 아이씨 26억 받아만 봐 히든해 아 근데 사원표 왜 받았지? 아투야 아투 아이씨 죽어 죽어 오리는 절대 안 죽거든 짜투 이 새끼야 아 아투인데 지금 짜투한데 얘가 오리나는 바람에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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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대로 칠까 오늘은 다이씨 다이씨 저collاء extraction 너무 강세 이제 그루버를 modes 어머? 다이 둘 어머? 오 흥미진진해 둘 어? 첫편 이십 같잖아 이봉내에 상했지 이봉원 황미선 남편 이봉에다가 죽었어? 니들 지금 얼마야? 363억? 어? 선밴데? 선배님 짜지 짜지? 아 짜니? 자 그러면 칠 원숭이가 주고 어머! 맞춰 아 짜니 괜찮아 괜찮아 콜 따이 콜 풀 풀 따이 풀 풀 콜 콜 카토 풀 어머 이새끼 단돈 털이야 아닌데 죽어줄까 꺾어주자 아니야 아니요요요요 세다 쎄 126억이요 꺾뽑 오 121억 어이씨 60억으로 손절미 하자 전 전바늘로 전율이 온몸을 감싸 지금 자 우리가 아무리 대강 미친놈처럼 신나라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모양이 더 소중해 플러시가 엥 오케이 엥 오케이 퍼플 모양이 좋지 풀 자 떠라 제발 요 놈 녹여버리고 싶다 콜 녹여버리자 자 한장 남았어요 2억이잖아 풀 쳐 얘 그럼 따라오게 어머 새끼 세게 나오네 돈 좀 팔았다고 졸부가 콜 콜 떴어 떴어 이 새끼 자 얘를 봐야돼 풀 얘 안 떴으면 이제 망설여 따해야지 오케이 오랄라츠고 컴온 나갔어 야 또 하나 물리쳤어 오랑캐 물리쳤어 물론 오링 내서 나간건 아니지만 물리쳤어 아 아 이거 이럴까구로 치니까 그냥 응 응 응 응 오케이 345 가 아이씨 아이씨 2 345 오케이 양빵 에이스 떠라 풀 세 명일까 풀풀풀가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어린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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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기 예약해 놓고 자, 큰방 가서 다 떨어먹든지 더 큰돈을 따든지 하겠습니다 뽀뿔이지 뽀뿔 텐트에다가 어머? 사먹돈이야? 분위기는 이미 나가기 하니까 일단 질르는거야 그렇지 죽어버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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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다 보고 있어 자, 나가기에서 큰방 339억이잖아 1억방에 간다 그거 그치? 한방에 담궈 오늘 그런 날이야 자, 보험금 들었고 한방에 담궈 뭐야? 다른 방 가게 자, 1억방이야 1억방 한방에 담궈 언제 기다려 1억방 아 1억방 역시 인기가 좋아 빈방이 없네 금요일이야? 여기 어때보고 찾았는데 예약했는데 방이 없대 응 응, 안참여야 오케이 1억방 자, 1억방입니다 이제는 수료 확 되는 시간 자, 8원 못버리고 8, 9, 10, J, Q 자, 8, 9, 10, J, Q 맞지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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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오우, 1억방에서 풀 쳐 애들 지금 조용하잖아 4억 돈이야 안 된다 풀 너희들 싸워봐 시켜보자 빙 풀 이야 완전 개뻥칼 쳤네 구원 가지고 뽀뿔러시도 아니었어 뽀뿔이었구나 뽀뿔 2천, 2천억 으음 오메 야씨 떨든지 말든지 우리가 치고 나가 담가버려 담가버려 담가 아주 그냥 아하 우원으로 콜 얜 또 풀 나오지 아니네 아 아 아투밖에 바라볼게 없네 야 여긴 천이 넘어 억이 르니까 한방에 아니 천억 삼천억 천억 아 콜 웅 리 네 이라 다 야 너무 샘 방 들어왔다 아 여기도 야 야 한방에 내가 500억 먹는 거 보여줄게 야 이번에 500억 먹어줄까? 먹어줘? 여기서 콧구멍 한번 파봐 그럼 2천억은 될 거 같애 택인데 끝에 콧구멍 한번 파보자 이번엔 자 8원 콜 콜 자 8투야 콧구멍이야 따라만가 콧구멍 파기야 자 집 변해라 다이아 콜 아유유유유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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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도 다이아 자 27억여 콜값이 자 이게 콧구멍입니다 여러분 폐가 안주면 뻥카한다는 생각 안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폐 좋을 때만 하는 거야 자 이후로 가 이후로 가 아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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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콧구멍입니다 이게 전용적인 트래디셔널 콧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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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구멍은 5구에서 그럼 5구에서 이게 폐가 크게 될 놈인지 적게 될 놈인지 봐서 크게 될 싸가지가 있으면 가는건데 이건 싸가지가 없네 왜냐면 그걸로 뭘 바라겠어 뭔 폐어나 잘하면 자 309억 가고 여기다 2000억 3000억 3000억 1000억 여기서 우린 살아남습니다 그거 빼 한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아 모양을 먼저 생각해 빙 7,8 9,10 아 싸다 싸다 빙콜이잖아 빙콜 아 따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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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폴 살다 소소기 항시 탈 천사 콧구멍 아 콧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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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콧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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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들 머릿속에 이 욕감 기억이 안되네 자 한 번 더군 리슨 앤 리빗을 자 보세요 코박이 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되는 욕감 자 보세요 자 내 머릿속에서 자꾸 가고 싶을 때 이것을 678구 가져오세요 자 자 어 빨리 까 이 자식들아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더 가 형님 잠깐만 6,7,8,92,46억이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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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구에 결정 안되는데 한 번 더 갔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나 스트레이트 갈까봐 이런 말 안 듣는 사람들 꼭 있어 자 콧파기 할 때 효과한 후 시작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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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야 돼 카페 카페 아저씨 보수적으로 가야돼 자 68고 오케이 오케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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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직까지 5억이야 한 번은 가는거야 30억이잖아 가 한 번 더 갈래? 카투? 카투? 카투아 여기가 하프일 거야 카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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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퀴 카투아 카투아 68억? 그까이 돈이야? 카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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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맞추고 블러쉬로 바껴라 이 새끼 풀 먹었어 콜 오케이 얼마 먹었어 100억 이렇다니까 고액방은 또 이런점이 매력이라는거지 많이 못먹었네 생각보다 괜찮아 많이 먹었어 5원 소중함 모양 하이투패로 갈거면 이걸 버려도 되는데 스트레이트를 보러 부추고 모양도 같고 자 짜투 처음은 싸니까 손잡았을땐 풀 치는 겁니다 자 아직 짜투에요 풀 아직까진 싸 40억 20억 친거야 20억 제발 짜집으로 변했라 짜5에서 짜7로 변했어 풀 죽어 160억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놈이 이렇게 치는 놈들이 있어서 아니다 싶은때는 뭐 그렇지 다시 한번 가까이 대고 시작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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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벌이고 7원 숨겨놓고 모양 가져가고 겅 멍청 그러면 이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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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이놈이 구멍 이 새끼야 140억 고액방의 매력이야 이게 이번엔 줄로가자 왕페어를 낮은 왕페어니까 그래 쓰잘데기 없는 왕페어 6 어머 뽀뿔 괜찮아 3 4 5 6 7 8 6 7 풀이다 야 이 자식들아 어머 104억이야 벌써 제발 그러네 그러니까 이건 스트레이트 쪽이네 22억 돈이야 가야지 가자 얘가 갑자기 풀치는데 칠봉이야 칠봉 이거 칠봉 126억 안 돼 안 돼 다 아이씨 한장 남았잖아 59에 뽀뿌리면 가보는데 너무 셌어 378억 쪽빨려 정자왕도 이땐 못 번쩌 쪽빨려 자 곱하기는 뭐다 기회가 온다 자 어떻게 할까 짜 짜는 저도 아냐 짜는 요관 아Б 놔 탁 야 내가 너가 좀 pun 나 오줌 탁 아핳핳해 쫄 춥 탁 쇠 탁 쇠 탁 도린 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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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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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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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ñawo again. 저거 치면 죽을거 같긴 한데 안돼 타임을 놓쳤어 바로 찾아야 되는데 타임을 놓쳤어 자 590억 됩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다 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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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 먹어볼까 삼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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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세판 칠라는데 다행이다행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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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먹을게 있어 여기서 죽어 죽어 헐 헐 헐 자아 그러면 아 이렇게 하자 중장 헐 지금부터 계속 풀러만 때리는거야 다이 그래서 끝나면 끝나는거고 아 끝나면 딴걸 그런거 아니야 그래 재미도 없어 아니 감동도 없어 응 응 응 다이 헐 헐 그렇게는 하다가 돈지랄이야 응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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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8 가까운데로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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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1억 줄테니깐 아 많이 넣은데 너 우리 얼마야? 700원 텐버려 텐버려? 3,4,5,6 가자 3,4,5,6 7까지 가자 2,3,4,5,6 오! 어우 액면 좋아 액면 좋아 다이아 하나밖에 안빠지고 두개 빠졌지? 풀 이 자식들아 뭐 남자로 태어나서 그거 가지고 풀 다이 하나 더 박혀줘 풀 이 자식들아 죽어 제발 야 죽어줘 제발 아니 없네 그럼 핫 붙여 오리야구먼 죽어 제발 제발 171이라고 하자 야 이번에 액면 봐서 어? 아니야 그거 좋은거 아니야 자 뭐 버려야겠니 텐버려 텐버려 왜? 어 텐 텐 야 3버리고 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야 좋아 야 에에에에이 ㅅㅂ ㅇㅂ 야 3 안버렸어도 뭐가 있는데 야 삥이면 가자 삥이면 죽어 하.. 나 몰랐네 니? 자 강하게 치자 자 야 좋아 좋아 로엘 다 모였어 이거 버려 아저씨 짜쿵카가 짜쿵카 하으으으으으으 카원 벌 벌 자 지금부터 세판입니다 벌 카봉 떠라 카봉 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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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죽어 죽어 오케이 250 막 털 억지 깼다 자 두판 이제 세판이야 마지막 야 봐봐 요거 시간 봐봐 마 버려 마? 오케이 3 4 5 6 가자 플러시로 따라 4원 3 4 5 6 콜만 가 콜 한판 아니 세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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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야 진짜 세판이야 더 연장 없다 무조건 세판이야 오케이 그러면 야 니가 잡아봐 내 앞에서 보고 내가 이렇게 잘하나 한번 보자 잘하는게 아니라 마우스질을 잘하나 나 아까 콜루루라는게 막 하푸누는게 있었어 다이 여러분 저희가 형아 지금 꼬여가잖아요 네이버에서 비 짜 루 빅 아닙니다 비 가수 비 난장에 똥짜루 할 때 짜루 비짜루 닷컴 그 아프신 분들은 다 만족도가 높아요 예 왜냐면 너무 싸니까 너무 좋으니까 헐 헐 헐 헐 헐 헐 대기업 상품인데 물류센터에서 바로 보내봅시다 하루 정도만 갑니다 오후에 주문하시면 이틀만 있구요 헐 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헐 헐 헐 헐 헐 에이 잘 죽었어 헐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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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죽었네 자 이제 지금부터 새판 진짜 진짜 너의 판단은 우리 스토브가 흠흠흠흠 좀 감대로 쳐보래 씨 야 800억 다 담가도 돼 감대로 쳐 새판이야 근데 이제 액면도 따라줘야돼 이게 이제 새가 따라줘야돼 헐 헐 에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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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칫 얘는 밑에는 뭐야? 카투? 아 근데 구투네 구투 구투 어떻게 구투로 저러지? 그니까 지금 머릿속에 일어나는게 딱 맞춰서 그런겨 예?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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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 따라가지고 8원 8투 8투 5 6 7 8 9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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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 어이 씨 뭐 잡았다 잡았다 헐 너 이 새끼야 세 판을 못 가 어머 줄여? 가 이씨 단거 아놔 종류야 너 너무 잘한다 너 행복한 신이야 주성씨야 도성이야 도신이고 너는 월리우드가 아니라 라스벨 가서 가야돼 저 새끼 뭐였냐 우리도 후구야 상대표가 뭔지도 모르고 와 이제 철옥 넘긴거야? 철옥 넘긴거야? 와 대박이야 대박 돌 막판에 대박이다 둘로 지금 먹은거야 돌 무슨 매장으로 공개나 다이 돌 돌 돌 아 이 새끼 개새끼 얼마 이런냐 이 이 이 아이씨 사십칠억 야 돈이냐? 그냥 줬어도 돼 야 다 담가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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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자 아이씨 당글 아이씨 돌 이거 아니야 뭔데 돌 정신차려 아까 철옥 철옥 야 이새끼 야 그래봐요 뭐 얼마 안 내렸어 1억 1억 그럼 이번에 폐 좋으면 질러버려 그냥 오줌 오줌 지르게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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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테레이터 한번 가자 오오 오케 4떠라 4있나 봐봐 없지 액면 없지 에헤 자 애들 지금 256으로 보기 때문에 풀 질러 싸잖아 고민하잖아 벌써 깊이가 콜 따라 들어와요 카원이 있기 때문에 다 예상하잖아 풀 질러 싹을 죽여봐야해 아니 우리가 지금 받아야돼 아니 뭐야 쟤 절 어 뭐야 원이야? 죽어야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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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나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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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판 더 한판 더 자 이러다 실시간 하겠는데 자 한판 더 한판 더 한판 더 오늘 사항감은 없어 그냥 사항 봐서 사왕극이야 그때 그때 사왕극이지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사버려 사버려 싹 싹 어 쎈거 내놓은거 잘했어 칠원 에이스가 있고 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가져야지 좋을 필요 없어 칠원이 있고 자 여기서 에이스와 카가 있기 때문에 화카 있기 때문에 가는겁니다 아투 또는 카투 보고 부담 안되는 금액이기도 하고 콜 콜 콜 콜만 가지 뭐 필요 없으니 콜 콜 wannabe Cup 내, 띵 자 해석 하자 봐 До 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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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 무슨 divers이냐 사 백시북짜리가 오디 그è 아 아 prov 카부터 마트부터 하이투패하니깐 괜찮아 1불 2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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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고민이 많다 얘가 진짜 진실하게 치는 애 내패부터 쫙 보고 내패만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 패 보는거야 짜투야? 밥 다이 하프 괜찮았어 불 오이 씹새끼 야야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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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투는 짜투리야 안돼 안돼 다이 다이 짜투는 짜투리야 아닌거 같은데 이거 아닌거 같은데 자네 그런 마음을 걷어야만 고수가 된다 이거 아닌거 같은데 참아야 고수된다 이걸 아야돼 이거패 아닌거 같은데 아니 쟤가 무패여도 탑이어도 괜찮아 죽어줘야돼 인정한번 해주는거야 그리고 저런 애들 언제 밟어? 내가 집잡았을때 밟는거야 뻥카인척하고 삥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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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마본가지고 갓김 받는다 콜만했지 잘한거야 마본가지고 콜만한건 잘한거야 2원에다가 1 2 3 3 2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핑일때는 풀치는거야 우리 액면 3원이지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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